안녕하세요 여러분. 너무 맛있어 오늘의 오묘한 식감 오묘한 식감 오묘한 식감 오묘한 식감 살짝 마셔보여 오묘한 식감 골고루 첫입은 이 코스 오우 노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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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줘요 크리밍 아이스크림 크리밍 아이스크림 크리밍 아이스크림 남은 재료로 이렇게 볶음밥에서 먹을게요 크리밍 계란 너무 맛있어 오징어 다 먹었다 이렇게 자식을 먹어보는 느낌 인간이 조금 더 나아가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더 맛있다 정신이 아삭한 것 같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누군가가? 고춧가루 고춧가루